6초. 2관 2가 직접 들어갑니다. 밖으로 빼줬어요. 구탕이 석정포! 오오오오오오오! 구탕이 속도를 높입니다. 옆으로 내줬어요. 이야아~! 구탕이 옆으로 김준이. 라이트점! 저스틴 구탕이 속도를 높입니다. 올려놓습니다. 역시나 운동능력 밟습니다. 구탕 이관이에게 이재도가 이어봤습니다. 다시 구탕. 룰링플레이라는 패턴이죠. 구탕이 정면에 쐈습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 잘 공략할 수 있는 선수에요. 그리고 이관이가 옆으로 빼줬습니다. 구탕. 들어가서 빼줬습니다. 이관이 정면에서 3점. 저스틴 구탕. 3점. 3점 슛을 기가 막히게 넣었거든요. 김준일에게. 김준일에게. 공이 흘렀어요. 저스틴 구탕. 반대에서 킥에 맞습니다. 이수환이 3점. 저스틴 구탕. 저스틴 구탕. 바운드 패스. 리드를 가져갑니다. SK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구탕이 선수입니다. 남은 시간 7초. 6초. 이관이가 직접 들어갑니다. 밖으로 빼줬어요. 구탕 선수. 지금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대쪽 길게 봤어요. 이관이가 선수. 이관이가 선수.